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시장 정리부터 중요한 이슈 점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주식 닥터의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만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1시간 동안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중요한 이슈와 뉴스들 함께 전달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또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검색식 활용해 보셔서 혼자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 양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압권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숨고를 기를 했고 코스닥은 2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600선이 무너졌지만 막판에 낙폭을 일부 줄이면서 2,600선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910선 이상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또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중국 속에서 한국 단체 여행에 대해서 6년 5개월 만에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많은 관련 주들, 여행, 항공, 카지노 소비주들 강세를 보였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화장품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굉장히 또 부진했던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 주도 오늘 13%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혼조세 양상을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들이 낙폭을 보이면서 그리고 CPI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졌고 그 흐름이 국내 증시에 장 초반 유입되면서 흐름이 역시나 동조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소비주들 각종 이렇게 그동안 좀 움직임이 없었던 이제 수급이 부족했었던 이런 섹터에 오늘 급격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장 초반 상한가까지 이제 직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타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9월에 또 춘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흐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좀 심하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LG라든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도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이런 한안영 때문에 많이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들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부응하는 이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CPI가 좀 발표가 될 텐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3.0이 나왔죠.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한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인즉슨 이제 게스라든지 서구 가격들이 다시금 좀 소폭 오름 인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좀 잔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직 이제 실적 발표도 좀 나오면서 이제 기술주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동결이 될 거라고는 좀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인상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낙폭을 좀 보여줬고 사실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술주 시총 상위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었었는데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차트들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파가 이제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좀 나와있다라는 정도 좀 이제 동기화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CPI가 나온 이후에 좀 다시 좀 조정이 지난 이후에는 조금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2600선에서 2500선까지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사기 좀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2650선 2650선까지 고점 부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2500선까지 좀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 좀 흐름들 좀 잘 파악하면서 그리고 물가라든지 하반기 되면 지금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름값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무덥지만 사실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그리고 9월달 되면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쌀쌀한 밤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육과 관련된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반도체 쪽으로는 또 중국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좀 쉬어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7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상담은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률 AS 코너인데요. 자 오늘 또 한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살펴볼 종목은 8월 3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프로이천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장중의 23%나 강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현재 고가기준 수익률 20.1%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전략들 리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또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이제 프로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면서 목표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달성하기 때문에 매도 사인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했었을 때 이제 20% 정도 20.1% 정도 수익률이 좀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OLED 관련된 검사 장비 관련된 프로이천의 향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제 사실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이 아우디도 이제 LCD에서 빠르게 이제 OLED 쪽으로 변환을 하면서 270만 대가량 분량의 발주를 좀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LG들이 좀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속적인 흐름들이 꾸준히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 지금 보시면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도 조정을 좀 걷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프로이천도 다시 한번 재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현금 하시고요. 그리고 재차 추후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천이 화요일에 강세를 보이면서 4,445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 모두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 수익실현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천 수익률 AS 시간 가져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독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또 중요한 뉴스들, 이슈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뜨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차 검색식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보시고 또 중요한 시황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오늘장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중국 관련 이슈들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아무래도 오늘은 가장 또 주목됐던 게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단체 여행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유커들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쪽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화장품 쪽이 가장 오늘 발빠른 흐름들을 조금 보였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화장품 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화장품 주들이 그래도 다른 업종에 대비했었을 때 시총이 좀 적어요.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준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 항공, 카지노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화장품주가 좀 수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단체로 한국의 중국 여행객들이 단체로 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쪽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화장품주가 가장 두드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먼저 상한가를 좀 갔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 그리고 소비 유통, 면세점, 항공 이런 것 같은 경우 다 몸집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에서 화장품주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움직인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화장품주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동안 중국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종목 중에서 아무래 쥐를 좀 이제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 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 퍼시픽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니스프리라든지 에뛰드 이런 자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고 이제 화장품주들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아무래 쥐도 긍정적인 이 차트 흐름들 그리고 실적 흐름들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작년보단 올해가 또 예상 실적을 좀 높게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안영이 아직은 발표되기 전 예상 실적이었기 때문에 실적 상승 흐름들도 다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 충분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화장품주 가장 또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관심 종목 아무래 쥐, 아무래 퍼시픽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양한 분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또 오늘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흔들렸던 쪽은 반도체주였습니다.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쪽에 대한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동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7만 전자 아래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장관님? 사실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좀 바닥을 좀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수급도 들어갔다가 7만 5천 원 선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밀리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 하락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여파를 좀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시작이 2분기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업황의 회복은 내년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또 올라있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이제 담아가시는 전략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시장에서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재고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재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로 인해서 HBM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투자가 계속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 조정 때문에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펼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까지 충분한 이제 조정이 거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폭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살아나야 다시 한 번 또 이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 코삭 같은 경우에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나올 때까지는 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실적의 바닥을 찍고 앞으로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임주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적에 따라 굉장히 또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주들 어닝 쇼크 수준의 또 실적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크래프토는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약세 보이면서 위메이드는 또 10%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게임주들 굉장히 전망이 좀 안개 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 게임주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위메이드도 소송에서 이기면서 로열티로 5천억 정도 수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크게 나온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흑자가 진행되는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센스보다 이제 영업이 더 좋지 않게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차트가 올라오지 못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 3년 전에 코인하고 연계된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겉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한 이런 연계된 이런 흐름들 말고 게임사 본연의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의 피크, 겨울방학이 피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까지는 게임주들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흐름들보다는 겨울 이후에 실적을 챙겨보시면서 그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게임주들 또 앞으로 실적 회복 그리고 또 신작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일단은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중요했던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바로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시황 뉴스들, 이슈들, 분석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고민들, 또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2090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고요. 매수가가 13만 5천 6백 원에 비중 15%.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또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15만 원 이상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어제와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3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살짝 수익 중이긴 하시지만 워낙에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라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홀딩을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이 15% 정도 좀 되니까 20%까지는 그래도 이제 담아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에 투자한 최초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 로봇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머로이드 로봇 연구원들이 창업을 했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것처럼 인간형 로봇을 중장기 목표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이 이족부행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 고점은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런 조정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시 한 번 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6만 원 선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폭 좀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개의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16만 원 선까지 또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75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에코프로 HN이고요. 매수가가 10만 7천 원의 비중 20%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급등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일단 역시나 이번 주 이번 주 화요일에 고점을 찍었고 이 당시에 12만 7천 3백 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종가는 11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또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룹주들이 하락을 할 때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리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초존도트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면서 2차 전지가 좀 죽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차트를 다시 한번 유심히 좀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이 형이 먼저 가고 아우가 늦게 가고 이 정도 시간의 차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밑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증시가 코스피드는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슈팅이 좀 나오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혼조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HN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반등이 나오면 효과가 얇아가지고 슈팅이 좀 금방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의 환경사업 말고도 또 이제 2차전지 재료사업에 추진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실적 부분도 2차전지 이런 재료에 대한 흐름들도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간 시너지가 점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HN도 14만원 선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하신다면 이제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 5천원 선 정도 지켜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자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목표가는 14만원대 손절가는 10만 5천원대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또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다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는 검색식입니다. 오늘도 아시겠지만 초전도체도 오늘 밀렸다가 또 장 마판에는 신성델타테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장 초반부터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종목이 움직임을 내가 발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포착할 수 있고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들어오셔서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들어오시면 각종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두는 문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놓으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2329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성화이택 매수가가 12,440원의 비중 30%입니다. 장만 열면 떨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 또 보내주셨습니다. 성화이택 자동차 부품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에 상반기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7월 중순에 16,370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만원 극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계속 은봉을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자동차 부품 섹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차트가 무너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이런 흐름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판매량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흐름들 때문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이죠. 현대차가 부품에 대한 발주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살 사람들은 일부 샀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성우 하이텍이 현대기아차 뿐만이 아니라 BM이라든지 아우디, 벤츠, 다른 외국산, 유럽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반등은 다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조정에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워낙 올라갈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좀 쉬어가고 조정 가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자동차의 흐름들,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해외인, 미국에 있는 이런 전기차 기업들의 상승 흐름들이 꾸준히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온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비중이 한 30% 정도 좀 되고 12,400원이기 때문에 한 12,000원 선까지는 상승, 반등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근처 언저리에서는 전량, 현금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7,000원, 17,000원 정도 선인데 한 이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반등이 좀 나올 때 혹은 반등이 가파르게 나올 때 일부 현금하는 전략 쓰면서 전량 매수가 근처에서 현금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 회복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서 회복이 됐을 때 매도 전략 잘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539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오브젠 매수가가 49,170원에 비중 50% 계속 가는 게 좋을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브젠 오늘 종가 46,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49,170원에 최근에 매수하셨을 확률도 있으실 것 같고요. AI 관련 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의 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번 달 7월부터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또 승고률이 나오면서 6%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주로 네이버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 고점까지 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수가가 4만 9천 원인데 5만 원 위에서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물론 매수가 하락이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하셔도 들고 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매수가 정도에서 절반 현금화하시고요. 5만 원이 넘는 선에서는 조금조금씩 이제 수익으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전량 현금화하는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퍼글로버가 네이버가 8월 24일 날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홀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9천 원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면 실질적으로 한 이 전 고점인 5만 2, 3천 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오브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버X 출시 전까지는 좀 보유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0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한국단자 매수가가 6만 9백 원이시고 20%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단기와 장기로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단자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종가 5만 5천 7백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6만 9백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렇게 매수가랑 큰 차가 나는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시 좀 상승으로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단기와 장기 전략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화 혜택도 자동차 부품주죠. 그런데 이제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중장기 흐름이야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가 위에서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한 20% 정도 되니까 반등이 좀 나오면 한 이제 6만 5만 7, 8천 원 정도 8천 원 선 부근에서는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8천 원 선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중장기 전략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매수가 위에서는 현금화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슈팅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20만 주가 채 안 되거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같은 경우 이제 20만 주가 채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0만 주가 좀 넘어가고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국 단자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매수가 2만 2천 원의 20%입니다. 한 3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올랐네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주라서 오늘 또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와 함께 굉장히 또 많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한 22% 올랐고요. 종가는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1만 7,0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정말 2만 2천 원대 거의 이제 2019년, 20년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손실로 보유하셨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여행이라든지 관광객들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소비가 나올 수 없는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이제 작년 7월에서 그리고 올해 초까지 다시 한 번 12,000원 선에서 18,500원 선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가 된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때까지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모멘텀도 좀 실종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좀 나왔는데 저는 적어도 18,500원이 좀 돌파를 하면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차트가 계속 하라함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라든지 여행, 면세점, 다른 쪽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고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VIP 관광객들이 카지노에 오면서 계속 돈을 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카지노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호텔 그리고 면세점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500원 라인들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만 원대가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갈 거냐,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라는 이런 흐름들은 그만큼 씀씀이가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소비 쪽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쪽의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왜냐하면 사실 카지노는 파라다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청이 좀 큰 덩치가 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처럼 단기적으로 빨리 간다라는 이런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실적까지 당연히 동반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제는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제시해 드렸고요. 또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충분히 또 기다려 보시면 2만 원 이상까지 매수과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장중에 중요한 이슈들, 분석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차 검색식도 받아 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검색식 활용해 보셔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또 어떤 섹터인지 어떤 종목인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매수가가 1만 397원에 비중 60%입니다. 오늘 상한가인데 얼마까지 더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1만 3350원, 굉장히 매수가가 거의 바닷건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익 중이신데, 내일 또 어떻게 좀 볼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제주대 카지노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다 통했기 때문에 이제 좌석수도 많이들 좀 늘려놓은 그런 상황인 거고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면세점도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상한가 관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를 좀 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1만 5천 원 선 좀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넘어간 다음에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급등을 한다는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매물을 먹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 전력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만 6천 원 라인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 판단을 한 이후에 중장기로 좀 들고 갈지 아니면 현금화를 하실지 이제 판단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1만 6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중장기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면 한 1만 9천 원 선까지도 홀딩을 하시면서 보유하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연히 실적은 좀 따라올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동안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점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관광개발 일단 수행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만 6천 원과 1만 9천 원 장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267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명신산업 2만 2천 8백 원의 25%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 오늘 종가 1만 9천 30원으로 끝이 났고요. 7월 초에 이제 2만 5천 7백 원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좀 하반 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 분석이 나오는 게 2분기에는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2분에는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명신산업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 이제 명신산업이 이제 모회사가 MS 오테트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 차이도 많이 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부분을 테슬라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승 흐름에서 하락 전환이 되면서 명신산업 흐름에 차트 흐름들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 다시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명신산업을 이제 가격이 2만 2천 8백 원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들 다시 나올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신산업이 사실 시청이 1조 가깝게 되는 흐름이어서 좀 무겁긴 해요.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 대형주들 좀 제외하고 중수형주들하고 이제 비교해 봤었을 때 시총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점차 왜냐하면 지금 지금 자리에서 좀 팔기는 아쉬운 흐름들이 뭐냐면 박스금 바닥까지 좀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2만 원이 깨지면서 1만 9천 원 선까지 좀 내려와 있고 최근 들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 바닥 부근에서 그래도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만 2천 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2만 원, 2만 천 원 이런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2만 2천 8백 원까지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단 다시 자동차 쪽 흐름들이 돌아올 때 그때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신 산업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테라 사이언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테라 사이언스가 TV에서도 추정 60분에서도 나왔었고 이슈가 좀 됐던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기업 내에서 발빠르게 반발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테라 사이언스가 유압용 관이음새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이음새가 건설 중장비나 산업 차량, 군장비, 농기계 이런 쪽이 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건 이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자회사 신한 리튬을 통해서 리튬 사업에 진출을 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리튬 추출 설비를 이미 발출을 좀 마친 상태고 이번 달 안으로 가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모해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한에 매장된 물량이 약 100억 톤 가량 추정을 하고 있는데 월 27만 톤 정도 염 지하수를 처리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처리 계획이 좀 발표가 되면서 리튬의 약 7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산량도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내 리튬이 필요한 배터리 관련된 소재 기업들에게 납부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사업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공인기관에서 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리튬을 이제 공급한다,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5,400원 정도 잡고요. 2차 목표가 5,950원, 손절가 4,400원 이하에서는 현금화 발빠라기 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테라사이언스였습니다. 리튬, 모멘텀, 이슈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 5,300원, 2차 목표가는 5,800원 제시해 드렸고 손절가 4,35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도 알아볼까요? 네, 포스코 엠텍입니다. 물론 시장에 초전도체도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도 있고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밀려있고 저점 부관에서 지금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나누신 소재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고점 대비했었을 때 3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포스코 엠텍 역시 2차 전지 소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관련된 그룹사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리튬에 대한 흐름들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리튬 가격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계속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차트 흐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우리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내일 시가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6,500원 손절가 2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고점 대비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리튬 관련 모멘텀으로 반등 기대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 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눠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각각 33,000원과 36,5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두 종목 테라사이언스와 포스코 엠텍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오후 4시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주시면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상담 기회에 열려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노란동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종목 순간포착 검색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든 분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닥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